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나갈까? 칼 어떻게 하지? 누가 나갈래? 카멜론. 제가 1세트 하겠습니다. 카멜론. 괜찮습니까? 야. 너가 1세트 나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아웃할테니까 태경이가 3경기 하면 되지 않아? 서킷? 태경이가 서킷. 잘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닌가? 내가 서킷 할까? 내가 카메라 돼. 예. 알겠어요. 아. 우리 몰라님. 감사합니다. 어. 철벽이랑 하네. 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리재동. 아. 나 매네. 형 아웃사이더 매 야. 근데 오경이까지 오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올게요. 잘해. 네. 잘하고 와. 이기자 이기자. 아. 너 또 같은 조이랑 하네. 철벽이랑 같은 존데. 여기서. 이매메서는 안하는데. 아이고. 우리 노루. 또 로그인 안하신 분이 또 깔아주셨네. 이분은. 로그인. 지금 방금 해주신 분. 아. 지금 내 말이 안 들리다 이거 지금. 실행하느라 해서. 용태형 다음에 태경이 형 다음 나야. 태경이 형. 용태형이 88. 태경이 형이 89. 내가 90. 아니야 이거 프로리그에요 프로리그. 중간c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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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may I be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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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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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이 아 탈이 나왔구나 아 미탈 왜이렇게 많아 이미 미탈이 나왔네 아 미탈이 다 볼채도 있네 아 미탈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잘한다. 어? 잘 나왔네. 갈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 찍죠 형님들? 아 정조개 진짜 너무 외네. 어 근데 이기만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드끼리. 뭔가 잘 틀어 나가긴 했는데. 아 내 로컬 너무 많이 줄었어. 아 내가 오브를 좀 더 빨리 날려줄걸. 생각을 못했네. 와 로컬스 깨끗이 돌아왔다. 와 태규야 잘하고 와. 아 진짜. 무슨 로커, 드라군, 미탈. 아 무슨 맛집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찾아와. 아 아 아 아. 잘했어요. 진짜 안 걸릴 뻔했다. 아웃사이더 가면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요한이 형 컨트롤을 해봤다? 안 되냐? 다 죽냐?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솔직히 정조개 너무 시계셨어. 종조개 너무 분리했어. 포저근만 됐어도 할 말 했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브를 둘다 보내줬어야 됐어요. 럭커를 보자마자. 둘 다 보내줬어야 됐어. 응. 솔직히 자리도 빡셌고. 윤영태 저글링에 마린 10마리 짤리고 아카데미 2번 치솟아가면 뭐? 야 이 씨 누구야. 야 블랙해. 야 택체는 맞는데 아니 그게 태경이가 포트러쉬 당하길래 태경이가 도와주려고 했지. 아 도와주려고 나갈라 그랬어 설마? 도와주려고 이렇게 내가 시선을 분산시킨 걸 그래서 태경이가 막았잖아. 어 에드벌룬 해줘 기뉴원정대야. 형도 에드벌룬 했어요? 아니 나 아직 안했어 하라던데? 어 그거 해요 그냥 다 해요. 그거 언제부터 생긴거야? 그거 한 엊그제 뭐 며칠 안된거 같아요. 진짜? 상국 플레이드 광고 다른데로 못 옮겨 그냥 없앨 수 밖에 없어. 일단 태경이 자꾸. 그냥 클릭해서 깔아줘. 아 기훈이 어서와라 우리 기훈이 어서와라. 와 이거 재밌겠다 7시 이재도. 와 또 해줬어 이게 아프리카 아이디를 안만든 사람이 많이 해줘요. 신기하다. 아프리카 아이디가 없는데 그냥 클릭해서 해주네. 와 로그인 응하는 님도 감사합니다. 비로그인님 감사합니다. 하이봉쥬님 3개 감사합니다. 음 아 그렇게 한거구나. 형 무조건 하세요 왜냐면 또 그 윤형태 형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형 진짜. 오케이 알았어 그거. 금방 금방 돼요. 하는거 어려워? 아 진짜 쉬워요. 1분이면 돼요. 아 오케이. 클릭만 하면 돼요. 어 파일럿 서치 했네. 뭐야 시비암마당이야? 야 47명 해줬네. 시비압인가 보네. 포토라시 한번 당해봐야겠는데? 첫 세트 이겼어요. 첫 세트 이겼고 이것도 이기고 팀플에서 이겨야 되는데 제발 아 아웃 빡센데 아웃사이드 어떻게 해야 돼 야 난 궁금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이 없는데 아웃사이드 답이 없어 중단주화 비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게도답이야. 아유 우리 재화이님이랑 따분해형님 삼국블레이드 또 에드벌룸 감사합니다. 오 에드벌룸 많이 해주시네. 오 이거 많이 해줘요. 이게 왜냐면 딱 해놓으면 따로 막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라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화면 클릭. 자동으로 돼요. 편하네. 네 편하게 딱 할 수 있어요. 오 일단 포토라시? 오오? 어어? 아 근데 사이즈 안나오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알고 있어서 반대쪽으로. 반대쪽에서 포토라시? 반대쪽에서 해야겠다. 아 그럼 원래는 가스 위에다 해야되는데? 아 이거 취소할라나고. 아 아닌가? 어어? 어떻게 망한거 아니야? 김태균 어떻게 할라그러지? 어? 뭔데? 망했어. 아 이거 홍부 대머리니까. 아 탈랑 하나 주고 판담마인드? 아 근데 이거 개손해 아닌가? 아 어쩔수가 없네 망해가지고. 아 이러고 이길 수 있음? 헐거. 홍부대머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부대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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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이라면 다르지. 와.. 육링 압박 심하다. 팔링? 스킬은 박아야겠다. 와.. 팔링을 찍어버리냐? 이재동 스타일이다 진짜. 와 이거 생깍이 무조건 올텐데. 좋아 좋아 좋아. 어 대기해야돼 프로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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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오케이. 어 나이스. 그래도 이제 안마당 네서스 완성되니까 타이밍 괜찮네. 음. 드론 5개가 좀 오래 놀아서 그런가? 신기하네. 상황 괜찮은건가? 코어. 코어 타이밍은 괜찮은데. 근데 저것도 너무 부자인거 아닌가? 예. 드론 많은거 같긴해요. 드론 초기 많아보이는데 느낌이. 8인 찍었는데도 이정도네? 1인 찍었으면 개설이. 음. 1인 찍었으면 조합되는데? 레어. 레어도 똑같고. 음. 어 용이형은 8인 버거도 질러. 뛰어나가는 척 하는건가? 팔릉보기도 나가나? 다 뚜까펜다 마인드. 아 나갔다 들어오네. 아 이렇게 나가는 척만. 아 이러면서 본진 쪽 가나보다. 와 나는 진짜 이런게 신기하더라구요. 아 얘는 너무 잘 돌려. 팔링이 있어도. 본진 볼 수 있겠다. 그래도 서치할 수 있겠네. 저거 스파이어고. 저거 스파이어고. 와 됐어 됐어. 들어갔어. 아 또 링. 와 링 찍었네 또. 근데 링을 추가로 찍었어. 뭐야? 뭐야? 아. 아. 추가로 왜 찍은거야 맞죠? 팔링을 찍어 놓았어. 와. 오우. 이거 김태균이랑. 오우. 이건 예상. 예상하고 찍은거 같아. 아 그래도 히드라 아닌것만 보자. 아 드론 나오는거 봤으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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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학생보니가. 오 쓰레기새끼 고맙다. 우리 학생보니. 오우. 고맙다. 고마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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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아. 고맙다. 아 투질로 잡혔네. 근데. 아. 이건 진짜 좀 불리해보이는데. 예. 이거는. 아 이러면 못 이기겠던데. 스파이어도. 갓 터지고. 음. 어 드론이 너무 부잔데. 이길 수 있나. 와. 우리 쩌은 흰바지님도 감사합니다. 이거 왜이렇게 많이해줘. 진짜. 쩌은 흰바지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역전하면 대박이다. 오버 두개 잡았다 그래도. 오버 두개가 그나마 위안되네. 그나마. 아우. 너무 빠르다. 해처리도 너무 빠르고. 드론도 다 붙어있네. 와 이거 진짜. 이거 역전하면 대박이다. 진짜로. 보여주자. 와. 택심 보여주자. 엄마 봐. 아 이거 또. 이거 비로그인님이 또. 아 감사합니다. 비로그인님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제가 보기에. 해처리기한. 팔해처리까지 쭉쭉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드론이 잘 차있어가지고. 드론이 계속 나오죠. 큰도 벌써 다 박혔네. 아 빨리 박았다. 근데 큰을. 그나마. 제동이 형이 뭐 유리해서 그런지. 그냥. 투썸씩. 빨리 박아버렸네. 안전하게 하네. 에. 링으로 그냥 얼치러 나오는거. 봐. 보고 지어도 되는데. 오 좋아. 컬에 좋아. 와 씨. 컬씩 몇 마리야. 여덟 마리. 벌써 대기하고 있네. 음. 음. 와. 우리 LLLL님. 또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운영해야 돼. 와. 내가 딱 보고싶었던. 그런. 운영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어 로봇. 되게 빠진다. 이거 드랍하려는 거겠죠. 맞죠. 음. 그런 것 같아. 아유 용레이신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이. 얼마만에 터지는 거야. 윤중이가? 아니 윤중아. 근데 너랑 하면 되면 맨날. 그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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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무리 김태경이라도. 이 게임은 못 내긴다. 형님 알죠. 지금 이 상황. 뮤탈 찍으면 끝납니다. 진짜. 탈 찍을 것 같아. 이재동 스타일상. 와. 아. 우리 박준호님 감사합니다. 삼국블레이드. 준호님. 아. 너무. 어. 이건. 아 이건 진짜 힘들어. 뮤탈 찍어. 무조건 찍어. 이거. 진짜 저거는. 뮤탈 무조건 찍어. 바이로. 바이로. 빌드가 뮤탈 빌드네. 지금. 아. 애초에 뮤탈 빌드를 하려고 했네요. 맞죠. 어. 그래서 컬질에 많이 찍어놨네. 어. 맞네. 맞네. 어. 컷에 가면 안 돼. 더 이상은. 히드라 나왔네. 어. 히드라야. 오케이. 히드라면 그나마 다행해지고. 럭커인가 보다. 발이 아직 안 됐네. 어. 다크드랍. 다크. 아 뭐야. 오버 세마리. 네마리 실화야. 본진에. 어. 스컬질도 떠있는데. 와. 아. 히드라 맞네. 와. 진짜 졌다. 이거는. 가야 김태경. 아. 안돼 안돼. 김태경 못 이겨. 이건. 이거는 못 이겨요. 다크드랍. 다. 털렸으면 좋겠다. 아. 컷에 또 터졌어. 아. 또 터졌어? 야. 무슨 태경이 컷에 터지는 거 처음 보네. 나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 털릴 수가 없다. 이게. 본진 4 오버러드에. 그래. 이거. 어. 아. 봤네. 반응 빠르네. 아. 아. 반응 너무 빠르다. 스컬즈 몇 마리 찍었었죠 형? 10마리 정도 찍었나? 어. 한 10마리 정도 있었어. 근데 그게 다 바뀐 거 같은데. 하나도 넘기면. 맞아. 중복이 안 바뀌고 다 바뀌었어. 턴 열심히 했나봐. 어. 이거. 트리플도 없는데. 어. 트리플이 없네. 아. 아. 진짜. 코스모 자패니까 답이 없네. 아. 주한이 형님. 또 삼국 블레이드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드네. 이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히드라가 계속 찍어서 밀고 세미 싸움만 나도 쩔거 이길 거 같은데요. 토스 계속 숨어 당기면서. 아. 지금 오네 히드라. 하워망님. 감사합니다. 하워망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observations 아냐. 아무리 김태경이 잘한다고 해도. 이건 아냐. 오오오오오오오. 와. 많 ž곤만 불리 했으면 역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불리해서 보일지 não його 아! 후속 잘린다! 이거 너무 크다! 스톰 없나? 네 스톰 다 썼어요 지금 아! 템플러! 제발 랭덕 쐈기 다 지졌다 다 지졌다 오! 좀 이득 많이 봤다 오! 좋네 이득 봤다 이득을 좀 많이 봤다 이거? 거짓말 치지마 아니야 졌어요 아!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아! 이건 아니야 어! 지금 사이즈 나오는데 어! 말도 안 돼 여기까지 끌고 온게 대단한데 이러면서 트리플 이제 돌아가고 데이트도 다 늘어났어 우리 김명태님 감사합니다 블레이드 못말려님 블레이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돼 아니 히드락 아 잠깐만 계속 뽑네 좀만 더 꼬라박아주면 스타팅 쪽에 해처리 두 개밖에 없어 아니 근데 그 게임을 또 이렇게 만든다고 이거 진짜 미친 사람인가? 이거를? 어? 이러면서 템 좀 추가해주면서 여섯이 딱 먹고 봐봐 지금 저그 송큰 받고 있잖아 노하이브에 이거 모른다 아닌가? 게이트 10개까지 지었어 진짜로? 뭐? 최경이 프러브 왜 이렇게 많지? 이 형 프러브 되게 많이 찍어요 저그전을 테란전처럼 찍어요 어 그러니까 프러브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더라구요 이게 이게 힘인가? 어 한방이 중요하다 진짜 한방이 중요하다 여기서 히드락 씹는데? 어? 원래 히드락이 씹혀야 되는데 상황이 그니까 쇼틀 어디있는데 쇼틀 없잖아 어디 아 끄졌나? 이러면 셋이 근데 제동이 형도 계속 히드락 쓰면 이거 좀 나오겠다 왜 히드락 계속 쓰지? 제동이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어 지금 왜 왜 천천히 하면서 하이버 하고 돌리.. 업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워어? 됐다 오오오오오오 옥전 나온다고? 아 근데 안쓰다가 잠시만 아그데 트리플 아 아 트리플이 깨지면 근데 아니 이대로 쭈욱 열한시간 한다면 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마다 아 잠시만 김태경 CIA중에 질러 뺐어 잠시만 어어 미쳤어요! 잠시만 기다려봐! 뭐야! 안맞으면 미쳤어! 안맞으면 마는 게 없어! 아 이 게임을 어떻게 이기냐! 아 제발! 아 이제 넌 미린거 같애! 쐈어 스톱! 아 근데 톱스 돌었어 돌었어 아 톱스 다 말랐다 잠시만 이거 몰티 먹어야돼! 톱스 다 말랐다 다 말랐다 다 말랐다 트리플 바로 떠야돼 트리플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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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열한 열한시 후속 유닛에 질 수도 있어 자원이 없어서 그니까 자원이 없어서 아 저거 유닛 너무 많다 아 템플 그만 날라갔네 아 닉들아 많다 아아 이게 트리플이 안 날아갔어야 되는데 아아아아 와아씨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 스톱만 있어도 아 트리플 못 먹고 있네 아아 와아 와아 근데 공진 밀었어 아니 저거 드론 많이 없는데? 아 이게 트리플 아까 안 깨졌으면 아 드론 진짜 많이 안 붙어있네 생각보다 가난하네 지금이 근데 이거 7시 병력 이기고 질럿이 좀 살아남으면 아니 어? 7시 병력이 근데 아 이거 이긴거 아니야? 어 7시 병력이 근데 이겼는데? 7시 병력이? 야 이긴거 같애 아냐아냐 좀 더 봐야돼 형 좀 더 봐야돼 좀 더 봐야되긴 하는데 아니 이거 적어도 후속이 히드라밖에 없잖아 이제는 그렇죠 레어가 없잖아 드론이 드론이 너무 없어 레어가 없어 드론 다 죽었고 그냥 이거 6시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겠는데 맞고 어? 이걸 이긴다고? 아 말도 안돼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 아 이걸 이겨요 진짜? 컷에 8마리 터졌는데 추가 컷에 다 터졌는데 야 이거 이기는 좀 더 자비감들 것 같아 근데 왜 초스하고 있지? 연중아? 이거 뭐야 이걸 어떻게 이겨 하... 이걸 어떻게 이겨 말이 안돼 아아 진짜 야 트리플 들어가잖아 이러면서 6시까지 딱 뜨면은 진짜 이긴다고? 이걸 이긴다고? 아냐 아냐 아직 졌어 와 토스 아니 토스 프러브 존나 멍청한 것 같지 않냐 앞마당에 냈었어 그러니까 나 저게 짜증나 왜 가까운데 안 넣고 왜 본진에다 넣어? 아니 존나 멍청해 프러브 아니 마이크 뭐야 이 새끼는 발키리 업그레이드 조금 버그다 고치지 말고 이런 버그다 좀 고치라 그래 가까운데 넣어야지 이 슈가 무슨 아냐 왜 너칠못해 가까운 데 있는데 아 템플러 아 이거 막아야되는데 템플러 템플러 안 맞아 템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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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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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닛 왕킹 많다 죄송해 아 제발 어 이거 막아야돼 제발요 한 번만 해 아아 오속데비 스톱 스톱 아 제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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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좀 진작에 썼으면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아 템플러 아깝다 아 아 스톱 아 아 아 아 스톱 없어있지 아 오속 템플러 오속 템플러 빨리 빨리 막아야돼요 제발 토스 유닛 나오긴 나온다 어 여기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래도 일곱정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막기만 하고 아 근데 로컵 현재 좀 압박인데 근데 이게 막아도 이기는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더 봐야돼요 어 좀 더 봐야되는데 희망 이제 좀 근데 좀 이게 템플러가 많이 살아남으면서 막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템플러 마나가 계속 쌓이면 아 아 이렇게 스톱 쓰면 안되는데 아 근데 너무 빡셰보이는데 아 이러면 안돼 스톱이 없어 아 아 아 스톱이 없어 아 아니 근데 공삼옵사기 나올수도 있겠다 공삼옵사기 아 욱정원 욱정원 지키면서 삼옵사기 삼옵사기 막을 수 있어 공삼옵사기 아 욱정원 아 욱정원 아 욱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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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그가 라바가 안들어간다 형 가난한가봐 어 내가 말했다 드론이 딱 하나야 라바가 안치킨다 지금 11시 3에 라바가 안치켜요 와 이거 이겨 이긴거 같은데 드론이 없어서 라바가 안들어가는데 괜히 택신 택신이 아니구만 나였으면 저기 커세어 따이고 지지쳤다 아 나를 지지쳤지 아니 졌지 아니 졌지 형 졌지 저그들도 그때 소리지르고 있었을걸 그치 응 끝났다 이러면서 아니 거기서 근데 뮤탈 찍었어도 끝났잖아 형님 형님 뮤탈 찍었으면 더 끝났을 것 같아 어 맞아 뮤탈 찍었으면 더 안전빵이지 않았나 커세어를 완전 다 잡았으니까 근데 그거랬을 것 같아 다른 토스는 저 타이밍에 밀 수 있다 마인드였을 것 같아 그렇죠 뭐래도 이 어 뭐래도 이길 수 있으니까 최경이가 너무 미친듯이 잘 막으니까 와 와 쏠 잘 들어갔다 이거 방금꺼 아칸 아칸같애 와 아니 이거 이득 많이 봤어 이거 이득 많이 봤어 야 이걸 이긴다고? 와 와 이걸 이겼어 이겼어 아 이걸 이겼어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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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사기 진짜 이거 태경이 사기다 태경이 사기 자원도 심지어 4000원 더 안팠는데 아 세븐 형님 오셨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쯧 이걸 어떻게 이겨 뭐야 와 이게 말이 돼? 이게? 하하 진짜 말도 안되네 와 보면서도 존나 말이 안된다는데 솔직히 와 우리 콩방 먹는 그네님 한기 감사합니다 아 우리 스피드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태경이 형이라 해야겠다 아 그러네 와 와 존나 말이 안되는데 뭐지 아 이거 이기고 딱 끝냈으면 좋겠다 아 와 와 이게 뭐지 근데 방어게임 진짜 이해할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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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 아 아 ну